지금 이 나무가요 이 나무가 YP기업 하수인이 지금 여기 세 집이 전부 YP기업 하수인이 우리 집 뒤로 다 지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위에서 이 살구나무가 봄에 꽃이 피고 저 나무들하고 같이 10년 전에 기촌해가지고 심은 나무들이에요 저쪽 나무들 다 다 똑같이 심은 나무들 저 나무들은 다 파란데 이 나무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죽어버렸더라고요 저기서 YP기업이 공장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님, 황산가스님 이런 비소, 학종, 금속, 낙동강, 상여서 카디움 기준치 30배를 비소를 갖다가 그 기준치 30배란 말을 보다 장마철에는 거기서 원액을 막 부으니까 3만 배래요 YMBC PD 수첩에 가서 조사를 해서 몰래 들어가서 잠적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비오는 날 더 심각한 오염수를 버린다 그래서 잠적에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하수에서 막 뜬 물이 3만 배 기준치 그것이 이제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시민들의 식수로 쓰는데 그게 기준치 30배고 막바로 원액을 갖다 부을 때는 3만 배 기준치 3만 배를 버린대요 근데 그 Y기업 하수인들이 거기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가스를 가지고 Y기업 공장 근방에 있는 산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죽어요 이렇게 다 죽어서 이제 이거 죽은 나무 옆에다가 저기 장마철에 한 달 전에 내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화분에 심겨진 앞마당에 심겨진 체리나무를 두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뭐 저것들이 우리 집 내려다보면서 촬영하고 별짓 다 하니까 이제 막느라고 울타리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그루를 체리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는데 어제 와서 보니까 이 나무가 한 그루는 저쪽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이쪽 나무가 또 갖다 죽여놨어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한 나무인데 이쪽 가지는 살아있고 이쪽에서 이 Y기업 공장에서 나온 가스를 독가스를 갖다 뿜은 나무는 이렇게 반전을 죽어있어요 저 나무하고 똑같이 죽어있어요 저 나무가 다 죽은 것처럼 이 나무도 똑같이 그런데 밑둥어리는 한 나무요 한 나무 한 나무인데 이쪽 가지는 파라죠 이쪽 가루는 약을 안 먹을 거에요 그런데 이쪽까지는 지금 약을 맞아가지고 이 Y기업 공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Y기업 공장에서 나온 독가스를 갖다가 우리 집에다가 파이프로 넣고 여기 농작물에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Y기업의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다 저전식으로 풀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서 저렇게 고사하거든요 그런데 저것들이 지금 이 축대 저 사이에다가 관을 갖다가 묻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축대 사이에 관을 넣어서 묻어서 독가스를 보내다가 이제 그 독가스 보낸 하수인이 죽어버리자 몇 달 전에 죽었어요 그러자 저 담을 저기 시멘트로 싹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치 빗물관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파이프 세관을 갖다가 묻어서 대여섯 개를 묻어서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그 가스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증거예요 이게 이런 악독한 기업이 지금 이 독국물이 낙동강 상여서 버리니까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시민들이 다 그 식수를 먹잖아요 자기들은 오이가시에 독이 들었다고 안 먹는 인간들이 세상에 그 저기 그 독국물을 갖다가 정화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 자기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무고한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시민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독국물을 친연적인 독국물을 갖다가 내보내고 자기는 오이에 붙어있는 가시도 위협하다고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은 귀하고 그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을 이룬 목숨, 파리목숨처럼 생각하는 이런 악독 기업 Y기업은 철저하게 처단하고 그건 폐쇄시켜야 돼요 그 공장은 그 공장은요 뭐 한참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떠들었어요 Y기업이 낙동강은 제로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그 밖으로 나가는 정화시설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폐수 말고 뒤로 딴 구멍으로 그것이 넘치면 다른 구멍으로 빠져서 나가게끔 해서 오염을 시켰다고 그렇게 보도됐잖아요 MBC PD수처에서 말했던 독해 기업 낙동강 기준치 30회 카듐을 갖다 배출하는 기업 Y기업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렇게 더럽게 번 돈을 가지고 오만 악행을 다하고 살인, 정신조정 살인을 연예인들 많이 죽이고 강원도 펜션 사건이나 천하남 사건이나 디도스 사이버 테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번에 밀어밀어해서 다 죽인 인터넷으로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으로 불득적인 다수를 불러다가 그렇게 죽이는 그런 것이 강원도 펜션 사건도 인터넷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 짓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말할 때마다 내글을 갖다가 탁재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사서 내글을 방해치고 우리 옆에다 독을 묻히고 얼마 못 살 거라는 등 독갓을 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가슴이 통증을 느끼고 이랬는데 Y기업의 공장에서 황산이나 카중 막 이런 비소 냄새를 맡은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통증하고 두통과 호흡곤란을 일으켰더라고요 그 공장의 사람들이 Y기업이 그런 사람들한테 12만 원짜리 마스크를 아니고 싸구려 4만 원짜리를 지급해가지고 그 마스크를 쓰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급속히 독국물 바로 그냥 낙동강 상류에서 버려서 안동 때문에 고기들이 다 죽어서 배가 뒤집어지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그 연예계 성상남 킬러로 유명한 Y기업이 지금 나이 참없고도 이런 악덕한 짓을 하니까 저것은 구속시키든지 사양을 시켜야 될 인간들이에요 작년에는 이 위에 사람들이 여기다가 들어와서는 쓰레기를 던지고 농사 1년 80 넘은 농인들이 가서 농사 지어놓고 집 밟아 놓고 한 것을 내가 블로그에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올리라고 이렇게 사진 찍으러 왔더니 집 밟아 놓은 농작물을 가만히 두고 저기 한 30장 되는 키친타월 키친타월을 막기 한 30개 정도 집어 던져서 이렇게 쓰레기를 던져 놓은 걸 다 주워갔더라고요 유튜브에 찍으려고 올라왔더니 참 이런 이태원 사건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죽이는 거 이거 안재환 최진실 남편 또 그 남동생 최진영이 조성진이 유명한 야구선수 있잖아 이혼한 남편 거기다 전 매니저 세 식구 네 식구가 네 식구 다 죽었잖아 정신 조종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수장에 알려지니까 아주 나를 망하고 죽이는 데는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라면서 자기 공장의 공원들한테는 12만 원짜리로 안전하게 그 독가스에서 보호를 시켜야 되는데 4만 원짜리 싸구를 주고 12만 원짜리를 비싸다고 본사에서 갔다가 승인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악덕 기업이 이제는 폐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 참 이 보세요 이 똑같은 나문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이 나무는 절반은 멀쩡하고 이 나무는 다 죽어있잖아요 셔나무도 다 죽어있어요 위에서 던졌기 때문에 이 나무가 지금 설구나무로 엄청 설구를 많이 열린 나무인데 우리 가족이 아주 아주 즐거웠는데 이 나무도 위에서 약을 뿌려서 다 썩어서 이렇게 다 썩었죠 다 썩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뿌렸기 때문에 아래 밑둥지는 아래 밑둥지는 이게 가라 있는지 어쩐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다 죽었어요 이건 바삭바삭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아래 나무는 다른 나무인지 무슨 이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전체가 다 죽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달 만에 또 이걸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뭐 경찰에 고소하라면서 완독 경찰도 다 매수당했어요 내가 독을 갖다가 우리 집 뒷담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독을 던져서 완독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한 시간 만에 와서는 지금 거기서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걔가 영거포 독을 먹고 밥 피를 흘리고 영거포 뒷담에서 죽으니까 내가 이제 안으로 들이고 거기다가 체항을 쳤죠 그러고 거기다 불총을 쏘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는 파란 불을 막 우리 집 쪽으로 새벽 3시에 막 우리 집으로 퍽퍼스처럼 쏟아 대니까 내가 일일이 신고했죠 그랬더니 와서 하나님이 한 시간이 돼도 안 온 거예요 15분이면 도착할 경찰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매수당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더니 와서는 나한테 네 번이나 주소를 물어봐 놓고도 주소를 몰라서 딴 데로 갔다 놔? 이런 말도 안 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완도 경찰이 여기 지금 이것이 같은 나문데 같은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나무는 살아있고 저쪽 집하고 같이 그쪽으로 향한 나무는 다 죽어있잖아요 이게 이 독공군이 전부 Y기업에서 생산한 그런 거기서 나오는 비소라든지 황산이라든지 그거 맞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이런 식으로 고사해요 딱 그런 식으로 우리 자동차 손잡이나 대문에다 약을 바르는 약도 똑같아요 방배동 집에서 살 때도 똑같은 걸 35년을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대문에 이웃 주민을 매수해서 바르고 담 안에다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지금 이게 농작물을 갖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 같은 나무에서 이쪽을 향한 거 멀쩡 않고 저쪽하고 저 담하고 사이에 고랑이 있어요 고랑이 있고 이건 우리 담 쪽 이쪽인데 여기다가 이쪽이 맞았어요 이쪽이 그리고 이쪽은 좀 멀쩡하잖아요 이쪽은 이 나무는 같은 나무인데 이쪽 가지가 다 거기서 뿌린 거예요 저기서 저기 서서 뿌린 거라 아주 악독한 인간들이죠 이건 Y기업 공장을 폐쇄시켜야 돼요 그래야 대구 구미 부산 창원 구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거기는 전부 정마시설 처리했다고 A급이라고 해놓고는 뒤로 파이프를 딴 데로 빼서 보냈잖아요 세상에 지야로 땅파이프를 묻어서 그것이 발각되고 이번에 지금 이게 2개월치 정지 먹었는데 정지가 필요 없어요 이건 이 기업은요 50년 동안을 독을 갖다 뿌렸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거 인망금하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하고 온 사부장을 망하게 하고 우리 돈줄을 재고 우리가 매수를 안 당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매수당했어요 이거 하수인들도 다 그것들 돈 먹고 이 짓 하는 거죠 세상이 참 말세했죠